오늘은 엄마랑 공놀이 하자 다들 뛰어, 빨리 왜 가다 말어? 너무 멀어 데이즈 다들 여기 보세요 던진다 에잇 어디다 던지는 거야? 미스테이크 엄마가 페이크를 쓴 것 같아요 토코야, 엄마한테 가야지 어디 가? 그래봐요, 엄마의 손바닥 아니야? 이쪽으로 올 거 다 알아 어떻게 알았지? 역시, 이게 바로 엄마인가 다시 던져줄게 토코야 기다려 데이즈는 그거 반칙이야 그냥소 어림없지 데이즈는 진짜 공을 엄청 좋아해요 다들 뒤로 반칙은 안 돼 타이밍을 보고 틀 어림없지 개엄마의 불꽃슛 엄마야 실수였어요 에잇 난 여기 있는데 여보 받아 습관적으로 발로 걷어참 뭐하냐 나도 모르게 그만 발로 외쳐 발로 외쳐 데이즈 가져와 손으로 받아라 너무 세게 던지는데 초코야 아빠 줘 응, 싫어 빙 다시 간다 아까부터 왜 저래 진짜 습관적으로 발이 먼저 나가네 그러니까 세게 던지지마 3점 엄마가 많이 화난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받아라 나만 믿어 발로 차지 말고 손으로 괜찮아 내가 잡았어 우리 초코 짱이네 준다고는 안 함 호 패스하네 혼자 할 거야 엄마한테 가져와야지 초코? 내가 가져갈게 엄마 받아 패스 잘 차네 또 던져줄게 내 차로다 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하루의 현란한 드리블 하루야 어디까지 가 내가 부럽지롱 하루야 엄마 줘야지 아, 하루야? 왜 도망가는 거야 안 줄 거임 끝까지 안 줘요 하루 잡아라 다신 하루 안 줄 거야 근데 왜 뛰어? 엄마 잡아라 콩냄어 안 줄 거지롱 엄마가 넘어졌어요 어떡해 엄청 세게 넘어졌는데 바지 단 찢어졌네 무릎 닦아졌어요 상처가 심한데 괜찮아? 내 바지 찢어졌다 무릎보다 바지가 더 중요하다니 급한 대로 응급처치 했어요 집에 가서 제대로 치료하는 걸로 집에 가서 제대로 치료하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